다시! 아니 이건 좋아! 아니 이건 좋아! 다 내가 하면 안되네! 타고! 지금 열리지 않아? 이거 알고싶다. 제가... 오케이, 오케이. 대박, 우와! 진짜 눈이야? 나도 한 번만 해봐. 나도 알려줘. 한 번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우와! 소리 너무 좋다. 힘든다기보다는 너무 상상적이지가... 나이스!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해서? 너 뭐 하려는지 알 것 같아. 그래! 자, 내가 누르는 걸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 알겠어. 뭐야! 아니 이게 왜 어려운데? 아니 이게 안 돼? 안 돼! 대단한 거 해봐. 대단한 거 해봐. 왜 해라 정지야? 누가? 이리 와봐. 오빠 이거 오빠. 같이 외모타야. 자, 내가 누르는 걸로. 네, 또. 이거로, 이거로. 뭐야? 네, 이 찍을게요. 에휴. 고맙네. 제발. 조용하고. 한번만 더 좀 하자. 성훈아! 성훈! 왜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아니 아직 멀었어? 밖에서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시는데. 어, 지금 나가. 안녕. 네. 안녕. 밥에 식사는 하셨나요? 우리 오늘 메뉴. 따라란. 저희 네 명이 모여있는 그림 흔치 않습니다. 많이 담아주세요. 한 가지 더 가고. 큐! 아휴. 저 때문에 식사는 다 못하시고. 죄송해요. 안 됩니다. 조금 많이 드세요. 큐! 아, 어떡해. 비싼 거다. 얼른 다 주겠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는 갈아입니. 진짜? 조용히 들겠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온 댕댕이를 어머니께 소개하는 날입니다. 댕댕이. 어디서 주워온 댕댕이. 약간 댕댕이 상이래. 네?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저기, 사수방. 나 이것 좀 꺼내주면 어떡해. 어, 개, 개, 개.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소리 때문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라니까? 뭐라니까? 뭐하는 짓이야? 아빠가 해드려요? 네. 해드려요? 강아지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줘. 어머나, 어머나. 아유, 가끔. 아유, 가끔. 아유, 가끔.